합동참모본부가 17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에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7일 오전 평양시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으로 새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은 분석 중으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은 분석 중으로